기록에 의하면 스페인에서만 총 12만 5천 건의 종교재판이 있었고 그 중 1540년부터 1700년 사이에만 모두 4만 4,674건의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핀란드, 에스파냐 등지에서 일어난 마녀재판을 1만 건 이상 분석한 로버트 무챸블레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마녀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거의 많이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 또 마녀재판에 의해 희생된 사람은 유럽에서만 수만 수백만 명 정도라는 설이 있다. 다른 종교에서조차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광신과 이냐만의 마녀사냥. 아무 이유 없이 화형대에서 불태워졌던 기록에도 남겨지지 않은 그 엄청난 숫자의 여성들. 왜 역사는 가볍게 취급하는 것일까. 종교재판은 이단을 판결하는 권한을 지닌 교황청 대표단이 주관하는 교회법정으로서 13세기 그레고리 9세대에 열리고 점차 독립적 기관으로 설치된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1484년 교황 인노켄티우스 8세는 마녀로 추정되는 모든 사람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발본세 권하라고 명령했다. 교황권의 권력이 왕이나 황제보다 높은 중세로부터 교황의 권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황제와 왕의 권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변하는 절대왕정이 시작되는 시기에 생기는 혼란과 그 도중에 생겨난 흑사병. 전쟁 등의 문제를 놓고 자신들의 권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 책임을 질 존재들을 교회는 찾고자 하였고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마녀사냥이다. 교황청과 신학자들은 연속된 불행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찾기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붙였다. 이때부터 이교도를 박해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종교재판은 악마의 주장을 따르고 다른 사람과 사회를 파괴한다는 마법사와 마녀를 처단하기 위한 지배수단으로 바뀌게 되었다. 마녀사냥은 극적이고 교훈적인 효과 덕분에 금방 번졌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켰다. 흔히 마녀화형이라고 불리며 마법사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은 독일에서 가장 심했다. 프랑스에서는 1459년에 아라스에서 상당히 많은 마법사들을 남녀가리지 않고 불에 태워 죽였다. 이탈리아 북쪽 지방의 코모에서는 1485년에 마녀 71명이 화형당했다. 스웨덴의 모라에서도 1669년에 72명의 여성과 어린이 5명이 마법사라고 처형됐다. 스페인에서는 1610년에 많은 마녀들이 처형됐다. 그러나 독일에서처럼 그토록 조직적이고 끈질기게 마녀사냥을 한 곳은 없었다. 15세기에 들어가면서 마녀와 마법에 관한 서적이 일종의 붐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서적의 대부분은 속설이나 소문을 근거로 지필된 것이었으며 마녀의 위험성을 부추기는 저속하고 선정적인 물건이었다. 1489년에는 라틴어로 마녀들의 망치라는 핸드북이 나왔는데 이 책은 마녀를 망치로 내려치고 갈아버린다는 뜻으로 마녀 재판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책은 중판에 중판을 거듭했다. 이 책의 제1부는 악마, 마법사와 여자 마법사에 대해 다루고 제1부는 마법의 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3부에서는 마녀재판을 관장하는 재판관을 위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관들은 마녀들의 망치를 손에 들고 마녀와 형에 나섰고 이단 심판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마녀재판을 열었다. 화형당한 사람들의 재산은 몰수되어 적어도 재산의 3분의 1은 재판관, 배심원, 밀정과 고발자의 사형집행인에게 배분했기 때문에 모두가 이런 일에 달려들었다. 30년 전쟁으로 독일 역사상 가장 공핍하던 이 시기의 재판관과 마녀재판관들은 이런 방법으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모았다. 1631년 퀘스펠트의 사형집행인은 마녀의 화형을 집행해 169탈레르를 벌어들였다. 마녀 살해의 대부분은 이처럼 재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빚어졌고 광신과 어리석은 신앙심에서 비롯되기도 했다. 사실 마녀재판은 아주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 마녀로 인식이 된 혐의자에게는 사형의 형벌을 내리는데 이 법 자체가 아주 황당한 것이 마녀는 그 혐의를 가리는 동안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마녀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고문도구 대여료, 마녀를 고문하는 고문기술자 급여, 재판에 참여하는 판사의 인건비, 마녀를 체포할 때 소요된 모든 시간과 비용, 마녀가 확정될 경우 화형을 집행하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 및 관각, 교황에게 내야 하는 마녀세 등을 마녀용의자가 모두 지불해야 했고, 심지어는 마녀가 화형에 처해진 이후 다시 한 번 처해지는 형벌이 바로 전재산 몰수형이었다. 1600년경 독일 사람들의 감각이나 신앙, 생각 등은 온통 악마로 단련되어 있어서 항상 악마에 대해 보고 듣고 하다 보니 음식에서까지 맛볼 정도였다.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성직자들의 마녀에 대한 인식도 일반 사람들의 못지않았다. 성직자들뿐 아니라 영주대, 관공서와 법관들이 경쟁적으로 마녀사냥에 나섰다. 당시에 재판관들은 악마의 부하가 되었다는 최대의 증거는 악마의 집회, 사바스에 참가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마녀 재판의 최대 목표는 사바스에 참가했다는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몸에서 어처구니 없는 마녀의 표식 즉, 몸무게 미달, 음액, 주근깨 등이 발견돼도 마녀의 상징이라고 여겼다. 마녀라는 혐의를 씌우는 데는 무엇이든 가릴 것이 없었다. 너무 예쁘거나 너무 못생겨도 대단히 어리석거나 몹시 똑똑해도 가난하거나 부자가 되어도 건강하거나 병들어도 별 생각 없이 말을 내뱉든가 뜻밖의 행동을 해도 덕행을 하거나 악행을 해도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거나 범죄자거나 평판이 좋거나 나쁘거나 모든 것이 마녀와 관련 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전염병이라도 돌면 그것도 마녀 탓이었다. 가축이 병들면 사람들은 요괴를 찾아 나섰다. 흉년이 들거나 우박이 떨어지고 홍수와 화재, 우유가 신통치 않은 데다 닭이 알을 낳지 않고 돼지가 죽어나가는 일, 남편이 아내를 만족시킬 능력이 모자라 임신을 못하는 일, 아이를 일찍 낳거나 늦게 낳는 일, 모두가 마녀와 관련 있다는 징조였다. 출산이 잘못되거나 몽둥이로 얻어맞고 무엇이라도 잃어버리고 도둑맞으면 그것도 마녀 짓이었다. 거북이나 도마뱀뼈가 근처에 있는 여성은 특히 위험했다. 또 일상적으로 보는 식물이 아닌 풀을 갖고 있는 여성도 위험했다. 그런 사람은 마녀가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처녀의 운명이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해도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마녀와 관련 지어졌다. 교회에 잘 가지 않는 여성은 마녀라는 혐의를 받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무엇인가 숨기려 한다는 이유로 의심받았다. 머리카락이 붉은색이거나 견눈질하는 사람, 개나 고양이가 몹시 따르는 사람 등 모든 것이 마녀와 관련이 있다는 확실한 징표였다. 밀고로 혐의를 받게 되면 고발된 사람은 간단한 신문을 받았다. 신문관은 마녀를 잡아내기 위해 흥미롭고 표면상 아무런 위험이 따르지 않는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렇게 해서 마녀와 비슷한 일을 찾아냈다. 마녀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해 심판관은 자백을 요구했다. 자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신문과 혹독한 고문이 가해졌다. 고문은 거의 모든 마녀 재판에 필수적인 하나의 요소로 등장한다. 마녀라고 고발된 사람에 대한 질문 자체가 목숨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한다는 것 자체가 장작 더미에 묶이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도인한다는 사실이 마녀를 보호하려 한다는 이유였다. 마녀라고 시인하면 그 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증거로 간주했다. 어떤 경우든 그들은 우선 감옥에 갇혔다. 물 9.5리터를 한 번에 마시기, 손톱 밑 찌르기, 발바닥 굽기, 고문대에 맞춰 신체 사이즈 늘리기 등의 잔인한 고문들이 마녀임을 자백받기 위해 가해졌다. 자백을 받아내지 못하면 혐의를 받은 여인은 대량 4가지의 시험을 받게 된다. 4가지 방법 중 첫 번째로 눈물 시험이 있었다. 마녀망치에서는 마녀들은 사악하기 때문에 눈물이 없다. 그래서 혐의자가 눈물을 흘릴 수 있나 시험해보라고 나와 있다. 눈물을 흘려서 혐의자가 죄가 없다는 것을 실증해 보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는데 생사가 걸린 문제에서 눈물을 억지로 짜내는 게 쉽게 될 턱이 없다. 두 번째는 바늘 시험이다. 바늘 시험은 성경 9절의 예언서에서 유래된 것으로 구원받은 자의 표식으로 이마에 먹이나 도장을 친다는 논리에서 유래됐다. 타락한 악마들은 지울 수 없는 표식을 가지고 있으며 마녀 또한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따라서 재판관이 그녀들의 나체를 관찰하고 또 관찰의 용의성을 위해 몸의 털, 음목, 눈썹을 깎거나 태운다. 관찰에 의해 사마귀, 윤기, 부스럼, 기미, 주근깨 등 마녀의 점이 나오면 형리는 그 자리를 누르거나 바늘로 찔러 감각을 느끼는지 피가 흐르는지 시험한다. 사바스에서의 난교에 의해 마녀는 피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마녀는 피를 흘리지 않는다고 간주되었다. 세 번째는 불시험이다. 재판관은 혐의자에게 그들의 무혐의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달구어진 쇠로 지지는 것을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다치게 될지를 시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 혐의자가 승낙을 한다면 그는 마녀가 된다. 마녀는 이 난관을 악마의 도움을 받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물시험이다. 일반적으로 물은 깨끗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졌다. 형리들은 혐의자를 단단히 묶고 깊은 물에다 빠뜨린다. 물은 깨끗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녀가 들어올 경우에는 물 밖으로 내쳐진다고 믿어졌다. 만약 혐의자가 물에서 익사한다면 그는 혐의를 법게 되겠지만 물에서 떠오른다면 마녀로 간주되어 화형되었다. 마녀든 아니든 죽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초기에는 마녀 혐의가 자신과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사람을 계략에 빠뜨리거나 재해나 갑작스러운 병이 될 때 일종의 액뎀으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결국 평소 미움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던 사람이 고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나중에는 재난을 예방하는 조치로서 마녀 사냥이 시작되었다. 1582년 바이엘은 어느 백작의 한 작은 영지에서 한 명의 마녀가 체포되었다. 이 마녀의 체포의 연속으로 48명이 마녀로 낙인 찍혀 화형을 당했다. 1587년 도릴 지방의 약 200여 촌락에서 1587년부터 이후 7년간 368명의 마녀가 적발되어 화형을 당했다. 1590년과 1594년 사이에 네르틀링겐에서 32명의 마녀와 마법사가 화형에 처해졌다. 브라운슈바이크에서는 1590년과 1600년의 성문 앞에 처형 말뚝이 수풀처럼 빽빽할 정도로 많은 마녀들을 불태웠다. 하이네베르크 백작령에서는 1612년에 22명의 마녀가 처형됐다. 1659년부터 1676년 사이에 이곳에서는 모두 197명이 처형됐다. 오펜부르크에서는 4년 동안 60명이 마녀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인겔핑겐 같은 소도시에서도 13명의 마법사와 요괴가 처형됐다. 주민 540명의 린트하임에서 1661년부터 1664년 사이에 30명이 화형됐다. 풀다에 살고 있는 발타자르 후스라는 마녀재판관은 19년간 700명의 마녀를 화형시켰는데 자신의 일생동안 1천 명을 처형하기를 소원하였다고 한다. 로트링겐에 살고 있던 니콜라스 렘이라는 사람도 재직 15년간 화형시킨 마녀가 900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나이세 백작령에서는 1640년과 1651년 사이에 1000명이 마녀라고 화형당했는데 242건의 화형에 대해서는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 그 중에는 1살에서 6살까지의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다. 올미츠 주교구에서는 수백 명이 마녀라고 살해됐다. 난트조부의 어느 귀족은 홀슈타인의 자기 소유 토지에서 하루 동안 18명을 마녀라고 불태워 죽였다. 비르츠부르크 주교구에서는 3년 동안 각계각층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200명 이상이 화형됐다고 문서에 기록하고 있다. 아이유슈테트의 관방장 라트폭트의 딸, 12살짜리 타지방에서 온 소녀, 시의회 의원 비르츠부르크에서 가장 살찐 사람, 9살짜리 소녀와 소녀의 어린 동생, 소녀의 어머니 2명, 시장 부인, 귀족집 소년 2명 등이 그러한 희생자들이다. 이들 외에도 비르츠부르크에서 제1의 미녀와 여러 나라 말에 능통한 대학생, 뛰어난 악사, 구빈수 책임자, 학자, 시의원의 두 아들과 딸 및 부인, 성직자 3명, 도매 보좌 신부 14명 등이 포함되는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끝없이 이어진다. 이 같은 피해 굶주린 인간들의 관계는 온갖 기운을 모조리 쏟아 부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진 18세기 후반과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수그러들었다. 공식적으로는 1834년에 스페인 종교재판을 마지막으로 친다. 이후 2003년 3월 5일 요한 바오로 이세의 지시에 따라 교황청은 회상과 화해, 교회의 과거 범죄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표해 과거 교회가 하느님의 뜻이라는 핑계로 인류에게 저지른 각종 잘못을 최초로 공식 인정했다. 이때 마녀사냥에 대한 잘못도 인정하며 전세계적으로 가톨릭의 이름으로 사죄했다. 사후 600년이 흐른 후 1920년 5월 16일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잔다르크를 성녀로 시성하였다. 마녀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어김없이 화영이 집행되었다. 1431년 5월 30일 잔다르크가 화영에 처해진 것도 같은 종교재판 때문이다.